집과 회사에서 윈도우스 7이 설치된 컴퓨터 쓰시는 분들 아직 많을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부로 윈도우스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종료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유수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 이제 이유수 기자가 오늘 이 얘기를 굉장히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는데 가만 보니까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제가 쓰는 컴퓨터도 윈도우스 7이 깔려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잘 쓰고는 있는데 나온지는 좀 됐죠. 그런데 왜 기술 지원이 중단되는 겁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보려면 약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윈도우스 7이 지난 2009년이죠. 10월 22일에 출시가 됩니다. 윈도우 XP에 출시된 윈도우 비스타 기억나십니까? 비스타는 사실 제가 거의 XP는 제가 많이 썼었는데 비스타는 별로 안 좋다는 평도 많았고 해서 썼던 기억이 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윈도우 비스타는 개발사인 마이크로소프트조차 버려버린 비운의 OS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무거운, 쉽게 말해서 OS가 요구하는 하드웨어 성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컴퓨터가 있어야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윈도우 비스타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컴퓨터가 느려질 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좀 가벼운 비스타보다 가벼운 XP를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전 버전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전 버전이 더 좋았던 거죠. 그런데 윈도우 7이 출시되면서 사람들이 XP에서 비스타를 건너뛰어버리고 윈도우 7으로 바로 갈아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7이 거의 이제 지금 출시된 지가 10년이 넘은 상황이고 그동안 윈도우 XP 이후에 사실상 대세의 OS로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말이죠. 그렇죠. 윈도우 7이 출시되면서 윈도우 XP가 좀 현대적 감각에 맞춰 업그레이드에 돌아왔다는 호평을 받았었고 출시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OS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쓰면서 아직까지 버벅거린다든지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좋거든요. 그런데 윈도우 7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내려놓는 겁니까? 뭐 이제 내려놓는 표현이 참 좋는데요. 좋으신 표현인데 윈도우 7을 사실 이미 팔 만큼 팔았어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새로 팔아야 될 윈도우 10이 있습니다. 윈도우 10. 윈도우 10을 팔기 위해서 윈도우 7을 기술 지원을 종료를 해버리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윈도우 10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좀 경영적인 측면에 그런 논리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뭐 당장 오늘밤부터 좀 그런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제 집에는 윈도우 10이 깔려 있고 회사에는 윈도우 7이 깔려 있는데 이제 인터페이스를 봤을 때 윈도우 10은 굉장히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결정이 나왔고 당장 오늘부터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뭐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윈도우 7이 깔려 있는 컴퓨터를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안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컴퓨터나 뭐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데 회사에 정보가 들어있는 컴퓨터는 반드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합니다. 현 시대에서 PC의 수명을 보통 5년으로 보는데요. 5년이 지난 컴퓨터의 경우 아예 재구매를 해서 윈도우 10이 깔려 있는 컴퓨터를 구매를 하고 5년 미만의 컴퓨터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OS만 구매를 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편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중요한 자료를 담고 있는 하드디스크 백업은 물론 잊지 말아야 할 거고요. 네, 자 이제 오늘 밤으로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뭐 마지막 보안 패치를 배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바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자정 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7에 대한 마지막 보안 패치를 배포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신속히 보안 패치를 확인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저는 윈도우 7을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컴퓨터를 뭐 바꿔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냥 안 하면 안 됩니까? 네, 뭐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좋은 OS에 대한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마 해커일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방패를 오늘밤부터 방패를 아예 걷어버리는 거거든요. 방패를 걷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해커들이 창으로 쭉 지르면 들어갑니다. 창으로 쭉 지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7년이 얼마 전인데요. 윈도우 XP 기술 지원이 종료된 직후에 바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 국무부랑 재무부 서버가 막 털렀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 것도 기억하신다면 OS 업그레이드 안 할 수 없겠죠? 네, 이제 또 하나 질문. 이제 윈도우 7에서 바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OS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컴퓨터랑 OS를 다 사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윈도우 10이 깔려있던 컴퓨터를 본인이 불편해서 윈도우 7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셨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런 경우죠? 네,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얼마든지 무료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샀을 때부터 윈도우 7이 깔려 있었다면 윈도우 10을 별도로 구매하셔서 설치해야 합니다. 무료 업그레이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 지원 종료가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저도 사실 꼭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꼭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회사에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수 기자 수고했습니다.